미국 주식 투자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전망 있을 것 같다. 정프로님이 안 사서 정방 꿀이라서 농담입니다. 장호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요. 어색하게 갑자기. 몸은 좀 괜찮으세요? 몸은 뭐 여전히. 여기 좀 아프죠.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취소 받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필요는 안 내죠. 치료 안 받으셨죠? 치료는 안 받았죠.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신호로 써주는 사람이 강하죠. 아니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병원 가시라고. 혹시 다른 분들 오해하실까 봐. 그게 아니고 이제 약간은 좀 요즘에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런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게 반대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덟 랭커하고 장석 본부장님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장 본부장님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뭘요? 걱정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크게. 아주 많이는 안 다치셨으니까 지금 옆에 나와 계신 건데. 차가 많이 다쳤다고. 차는 많이 다쳤다고. 그런데 충격이 왜 없었겠어요. 이 방송 끝나고 가시다가.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로가 대개까지 또 모셔다 드리는 걸로. 그러고 보니까 금요일 날 이 조합이었습니까? 아니요. 정 프로님. 그랬구나. 다행입니다. 뭐가 다행이죠. 뭐가 다행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느낀 게 뭐냐면. 사고가 나면 그때 뭘 느끼잖아요. 이러면 진짜 무리하면 안 되겠다. 그 전에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소유 있고 외환관 고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몸이 피곤하고 그럴 때는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내일부터 다른 분. 많이 들리실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아마 이슈는 코인베이스가 이슈일 것 같습니다. 사신다는 분 많으세요. 많죠. 그런데 두 가지만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250달러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몰릴지에 대해서. 위로는 한 800달러까지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얼마나 몰릴지 모르니까. 일단 상당히 좀 비싸게 출발할 것 같다. 이게 거품이 좀 껴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코인베이스의 수익성이 뭐냐. 거래 수수료거든요. 거래를 많이 하면 돈을 버는 구조인데 증권사하고 매우 비슷한 흡사한 구조죠.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성장하고 나면 제2의 제3의 코인베이스가 또 나올 거고. 그러면 똑같이 우리 증권사여도 아시겠지만 수수료 경쟁이 붙어버리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간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거래소가 생기면서 뭔가 좀 수익성이 약간 훼손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한다고 그러면 과연 현재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게 그거는 아마도 주식 투자는 하시는데 코인은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코인 거래소는 아 또 이게 또 코인 얘기를 하게 되네. 코인 거래소는 각각이 별도의 다른 시장이라서 A라는 거래소에서의 거래량 거래대금과 가격과 B라는 거래량 거래대금 가격이 달라서 그렇죠. 조금씩 차이가 나죠. 우리는 증권사 뭘 써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의 효과는 그러니까 증권사는 맘대로 갈아타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코인은 거래소를 갈아타는 순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다르면 유동성 떨어지는 거래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잘 옮겨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인 베이스가 가장 큰 회사죠 미국에서. 그러면 이 프로닛 생각에는 괜찮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높은 수수료를 받고도 그게 계속 버틸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있거나 세금을 떼거나 하면 약간 좀 달라지진 않더라도. 방송업계에 내려오는 두 가지 금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매도에 인터뷰를 안 한다든지 코인 얘기는 안 하는 게 보통 우리 보통 얘기하는 건데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인 하여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시작이 제가 보기에는 시작하고 한 두 시간 정도에 출발할 것 같은데 가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여러분들 종목을 보겠습니다. 어제 끝난 건데요. 여러분들 진짜 조금만 기다렸더니 이런 좋은 날이 왔습니다. 테슬라가 세상에 어제 8.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럴 만한 일이 굳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많이 올라가는 모습.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빅5가 힘을 쓰고 있는데 그나마 못 가는 게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쪽에 좀 몰리는 그런 모습. 테슬라가 지금 고점이 약 15% 위에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다음에 애플은 7% 밑에 있고요. 지금 아마존이 한 4%. 정말 까치 얼마 뛰면 사상 최고치에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금융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오늘 실적을 발표하면서 약간의 금융주가 보통 실적을 발표하면 대부분 빠집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전에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금융주 같은 경우. 선반영에서. 선반영 대비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제 약세를 보였다는 것 외에는 특징이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꼭 얘기하면 제 자랑 같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3%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역사는 최고치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그저께죠. 존슨앤존슨의 혈전 문제로 지금 접종이 중지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 중지가 되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보시면 차트가 딱 보게 되면 이게 13일 날짜인데요. 보시면 뭔가 두 개의 업종이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딱 기사가 나오자마자 나스닥 확 또 올라가는 모습. IWM은 중소형주인데 팍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매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백신에 대한 기사예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백신이 많이 보급되면 좋다라고 보이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존슨앤존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IWM이나 나스닥을 보유하신 분들은 의외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이 상당히 아주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나스닥은 왜 올라갔을까요? 보통 백신에 대한 기사에 밝은 게 뭐냐면 경제 재개가 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될 거고 그다음에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에너지하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무너진 거죠. 그다음에 나스닥이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중소형주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존슨앤존슨의 어떤 백신 중지가 조금 더 길어진다고 그러면 중소형주 쪽은 상당히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참고적으로 보여드린 표현이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CPU에 대한 사업 진출 소식도 얘기했지만 중간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아지는 겁니다. 이미 지금 예상치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고 발표하다 보니까 8자를 보고 있는 목표 주가. 로잔블레트에서 지금 700에서 800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700도 아니다. 800이다라고 보니까 적어도 적어도 전부 다 훨씬 더 월급을 많이 받는 분들은 지금 매우 높은 목표 주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700은 기본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7개의 아이비가 전부 다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의견은 다릅니다만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없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 나오는 날 한번 보시면서 주식을 매수에 상관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비싸다 이런 건 더 이상 안 통한 얘기니까 그냥 저하고 지금 오늘 몇 번째 방송이냐면 오늘 아까 몇 번째였죠? 오늘 잠깐 거꾸로 가볼까요? 171회 방송입니다. 저하고 171번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 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무섭다.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저한테 안 통한 얘기니까 일단 실적이 좋은 기업은 가져가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러분 장석 본부장님 한 일주일 동안만 엔비디아는 봐드립시다.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걸 상... 인간적인 면으로 우리가 분명하고... 저도 오늘 좀 얘기하면서 좀 뭔가 하지 말까 고민했어요. 오다가 이거 하지 말까 했는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실적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마자 항상 사이트를 뒤져보라 한 사이트가 있죠. 맞게 비트 사이트로 꼭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다른 기업이 나오면 여기 가셔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무한 공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니까 넘어갑니다. 장 끝나고 나서 또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진짜 이 디스커버리 얘기를 그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키고스 캐피탈의 여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 끝났네요. 안 끝났습니다. 크레이스크리스가 잘 끝난 다음에 잘 끝났어요. 디스커버리 주식도 올라갔는데 끝나자마자 디스커버리 주식 A주 1900만주 C주 2200만주 팔았다라고 얘기했어요. 팔았지롱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장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시간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게 A주가 있고 C주가 있거든요. A주는 보통 의료권이 있는 거. 그다음에 C주는 없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 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제 끝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저거 왜 파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마진콜이 여파가 남아있어요. 다 처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오늘 크레이스크리스에서 밝힌 거는 아키고스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팔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대부분 다 아키고스로 의견이 모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외에 또 한 주식이 있거든요. 다음 편에 보시게 되면 장 마가문의 크레이스크리스가 중국의 아이치를 또 3500만주 매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치도 거기 포함된 종목이거든요. 아키고스 종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키고스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렇게 조금 뭔가 아직까지 여파가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매수하는 분들이 상당히 걱정하면서 주식을 못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아컴, CBS나 디스커버리나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의미 있는 반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증권사는 고객이 돈 못 갚으면 전량을 다 매도해버리잖아요. 그날요? 네. 그래서 회수를 해서 회수한 돈 가져가고 나머지는 고객한테 돈 돌려주고 그러는데 미국은 이거를 갖고 있다가 좀 비싸게 팔아야 본인들의 회수금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좀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상관을 보고 팔는데 팔려면 팔 수는 있었는데 이 가격에 팔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으니 주가 반등한 다음에 팔자. 그런데 반등이 안 나왔죠. 반등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한번 아이치 차트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명 차티스트. 차티스트가 보기에 주봉차트인데요. 이런 차트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차트가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차트요. 행보차트네요. 행보요? 박스권? 행보. 아주 길게 박스권. 길게 곱점과 절점이 쭉 가는 게 해서 진짜 아이치 주식은 종잡을 수가 없는 주식이다라는 말씀을. 아이치이. 들어보면서 아이치가 중국의 네프릭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아이치의 지금 가장 심오한 문제는 뭐냐면 역시 공매도 리포터가 나와 있는 기업입니다. 거짓말이다 뻥이다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매우 주시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더나가 두 번째 접종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코로나 예방이 90% 효능을 보였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정말 미국을 놀래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에서는 95% 효능을 보고 있는데요. 4월 9일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풀 승인이 있고 그냥 승인이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건 작년 10회에 왔던 건 긴급 승인. 그런데 이번에 풀 승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풀 승인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완전한 승인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통과해야 되고요. 제가 요약해 갖고 왔는데. 그리고 완전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정부하고가 아니고 일반 소비자하고 기업과의 관계에서 마케팅이 가능하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훨씬 좋아지는 거죠. 저는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효능이 높다 보니까. 그다음에 완전한 승인은 보통 6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모더나의 진짜 주가 상승은 올 겨울에 한 번 올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신저 rna 방식 rna인데 제가 a하고 n을 거꾸로 썼죠. 일부러 쓴 겁니다. 베낄까 봐. 딱 걸림이 다 있으시다가 저한테. n이 아닙니다. 일부러 제가 특히나 쓴 거기 때문에. 절대 베끼지 마시고요. 베끼시면 안 됩니다. 자 효능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죠. 이제 좋은 지금 놀래키고 있습니다 미국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은 긴급상승 승인이다. 12월에 한 거. 그러니까 원래는 더 엄격하게 해서 완전한 승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완전한 승인을 위해서 요청한다고 하니까요. 모더나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기를 바라야겠고요. 자 모더나 하면 또 나와야죠. 모더나는 묻어놔야죠. 그렇죠. 모더냐 이게 아니고 묻어놔야죠. 지금 이 프로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고. 그래서 일단은 뭐. 추위의 추위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청년열차은 괜찮은 용어였고. 그렇죠. 빠르게 넘어가야 돼요.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존슨앤존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쨌거나 이쪽도 또 우회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는 입장이니까 모더나는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주가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보겠습니다. 얀센 백신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네요. 얀센이 존슨앤존슨 겁니다. 존슨앤존슨이 모여사고. 그런데 얀센 백신이 이제 지금 중지된 거죠. 존슨앤존슨 백신이. 18세 48세 여성이 6명이 지금 혈장 사례가 보고 1명을 사망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긴급하게 백신 자문회가 소집이 돼갖고 문제가 뭔지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도 한번 같은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직 미국 승인 전인데 아마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조금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존슨앤존슨 역시 조금 더 문제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5월에 이걸 지금 전 성인한테 맞춘다는 그런 백신에 대한 접종의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화장실을 갔다고 나온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6억 해 분량을 확보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굳이 존슨앤존슨이 아니어도 그냥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바이든 입에서 더 틀린 게 뭐냐면 5월까지 전 성인이 맞아야 되고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코로나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존슨앤존슨이 틀어지게 되면 약간의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게 문제가 커지는 약을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존슨앤존슨에 대한 부분은 거의 반만 보고 있습니다. 반은 약간의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끌고 갈 것이다. 반은 그냥 안 하는 걸로. 어차피 존슨앤존슨이 아니어도 약이 있으니까. 지금 어떤 세 가지가 승인 난지 혹시 아십니까? 화이저하고 모던하고 노업엑스예요. 세 가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지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존슨앤존슨의 중간에 떨어져 나가버리면 주가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존슨앤존슨 주가에는 치명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속 봐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진짜 재밌게 본 게 이건데요. 눈감짝할 사이에 놓쳤다라는 얘기인데요. 영어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민망하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애플 마이크로스포트 쭉 우리가 알고 있는 빅6, 빅7 이런 거에 가는 얘기인데 4월 들어서 4월달 1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지금 한 2주 지났습니까? 그런데 애플이 11%가 올라왔습니다. 고점대비 7% 밑에 있어요. 2주일 만에. 네. 2주일 만에. MS는 9.65%가 올라왔고 올타임 하입니다. 신조가 신고가죠. 아마존 고작 4% 밑에 있습니다. 페이스북 신고가고요. 이번 4월 들어서 15.41%가 올라왔습니다. 구글 거의 10%가 올라왔고 사상 최고치입니다. 테슬라만 지금 9.89 올라왔지만 역시 15% 밑에 있고요.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에 4월에만 22%가 올라왔습니다. S&P500이 4.77%가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짜증 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왜 행보돼야지 하지만 한 번 올라갈 때는 눈썹 깜짝할수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식이 여러분들한테 자 애플이 올라갑니다. 오늘부터 매수하시면 됩니다라고 기회를 주고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순간에 바뀌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걸 타이밍을 재겠다? 20분 보고 5분 보고 봐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기사가 쓴 거죠. 주식은 언제 올라가냐? 눈 깜짝할 새에 올라간다. 내지는 당신이 자고 있을 때 올라간다. 내지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표현을 써요. 애들 요즘에는 코 흘리기가 별로 없어서 잘 모르는데 아이들 코 질질질 흘리다가 이러면 훅 올라가잖아요. 코 흘러가죠. 질질질 흘러내려다가 훅 올라가고 코를 먹기도 하고 삼키기도 하고 그러죠. 다시 뱉기도 하죠. 그런 속도 찰나 찰나. 질질질 흘러내려.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 언제까지 제가 이 글로벌 라이브에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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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실 거거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나고 났더니 접점 찍는 건 다 찍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과정에서 과연 그때 주식을 안 팔 수 있냐. 급 나갈 때 내지는 올라갈 때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좋은 주식이면 언제 사도 좋은 종목이고요. 언제 보여도 좋은 종목이니까 쭉 가져가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이번 실적 때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다 사실상 치고치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엔비디아가 여기서 22%라는 거. 앞자가 다르죠.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장보문장님 거의 뭐 포효하십니다. 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랬니. 그런데 좋은 종목은 언제 가는 거니까요. 걱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걱정은 척만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의 관점이 어디로 몰리냐면 여러분들 혹시 나스닥 100이 지금 사상 치고 치는 거 아십니까? 나스닥 100이요? 벌써요? 다시? 나스닥 100이요? 올타임 하네요. 지금.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스펠 갖고 있어요. 내가 ipo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팰런트 갖고 있고. 여러분 준비도 한 번 보세요. 준비도 주식 보시면 지금도 지루해요. 그렇죠. 그게 행보디아의 그 기업이 행보하는 기업입니다. 준비디어가. 여러분 짜증나는 거죠. 왜냐하면 준비도 갖고 있고 팰런트 갖고 있고 스펙 종목 갖고 있는 분은 아직도 지금 주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 100이 사상 치고 치 올라온 거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나스닥이 고장 한 1%대 밑에 있거든요.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캐시우드 ar 인베스트에 있는 etf는 과연 될 것이냐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못 가고 있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역전이 9.99% 밑에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3개월 동안의 모습이거든요. 분기 동안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캐시우드가 인터뷰를 한 번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테크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이거 보유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잘 된 일이다. 우리도 갈 거다. 뒤따라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의외로 뒤따라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물론 조금 뒤따라 가고 있지만 지금 이미 빨리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 격차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에 나스닥은 5.49%가 올라왔고요. arkk는 대표적인 etf죠. 9.99가 빠져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이 캐시우드의 능력 그다음에 이 종목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 한 번 시험대에 다시 한 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 여러분들 돈나무 등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 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지금 제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모건스테이 얘기를 빌어갖고 지금 여러 가지 중소형주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또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도 백신하고 많이 연동이 돼 있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대형주 위주의 기술주 위주의 시장이 끌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테크주가 가는 이유는 다시 확산돼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 확산 때문에? 어려워지면 테크로 갑니다. 많은 분들이. 원래 최초에 그랬죠. 작년 이맘때부터. 어려울 때 4번 타자가 보통 게임을 해결하거든요. 그렇다고 4번 타자를 다 배치하면 안 되겠지만 4번이 어려울 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이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종목이 눈에 띄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arkk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을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기분과 똑같은 게 지금 공포 탐욕지수가 그렇습니다. 딱 51입니다. 51. 기분이 어떤 거죠? 51이면? 51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치 평양냉면 맛이다. 평양냉면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건 이제 적응하신 분. 저처럼 처음 먹어본 사람들은 그렇죠. 식초 찾죠. 이게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맛이 이럴까? 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의 맛. 그러니까 지금 중립이 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이 은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걸 아무도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 그런데 어쨌거나 다행스러운 건 지금 가운데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늘 이렇게 얘기하면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이거 어디서 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구글에 치시면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오르면 장범 부장님 출마하시겠어요? 지금 약간 기분이 업데이셔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거의 나라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았던 게 대중교통이 딱 나올 때마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로. 럭키 데이셨구나. 버스 딱 대하고 오늘 한 20분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먹는 것도 어떤 분들이 장범 부장님이랑 물먹는다고 하시면서 그림자가 비춰서 제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딱딱 맞을 때가? 오늘 그날이니까요. 하루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EPS 계속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미국이 최고라고 하는데 미국이 최고가 아닙니다. 혹시 유럽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톡스 600이 훨씬 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옵니다. 이거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 파란색이 S&P500이고 회색이 스톡스 600인데요.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안 좋았지만 갑자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부인까지 안 좋았던 스톡스 600이 이번에 역전합니다. 1분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500은 EPS 증가율이 24.2%지만 스톡스 600은 무려 50%에 가까운 증가율이 보입니다. 이번에. 혹시 유럽 주식 보유하신 분들도 그냥 가져가 보자. 물론 종목과 차이가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큰 그림에서 이번에 실적이 어떤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도 딱 보시면 좋은데 미국 주식만큼이나 유럽 주식도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전망치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요. 백신 여권 등장에 우려되는 5가지 요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백신 여권이 나오는 거 아시죠?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오니까 이거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아니면 얘기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만큼 관심 있는 분이 없거든요. 그렇죠. 캐나다 가셔야 되니까요. 저는 진짜 매일 기사만 나오면 다 보거든요. 제가 봤더니 진짜 그럴싸합니다. 보시면 백신 효능이 아직까지 초기에 있기 때문에 백신 여권을 보유하신 분들이 장땡이 아니다. 그렇죠. 한국말 치게 되면. 지속기간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변이 받았을 때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백신 여권이 있으면 무조건 다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도 굉장히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국가에서 지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한국도 오늘 몇 명이었습니까? 7자 봤죠. 7백 명 넘었죠. 7자 봤잖아요. 주가를 실제로 봐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여권도 약간의 지금 나와봤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백신 전쟁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백신을 못 구해서. 미국 전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중국 러시아의 백신 여권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서로서로. 그냥 갖고 오지도 마. 이거 뭐. 뭐로 만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환자 퍼뜨리려고 작전했지. 뭐 이렇게. 이거 뭐 너희들 이거 뭐야. 비하하는 우리 약이 최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각 국간에 만약에 중국 백신은 허용되지 않는다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유하신 분들 상당히 마음이 아프겠죠. 이것도 근데 의외로 지금 각국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비자네요. 비자. 그렇죠. 비자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비자 문제처럼 지금이야 비자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2007년도에 미국 가는데 정말 힘들게 받았거든요. 그때 가면 보증문도 세고 막 그러셨고. 2007년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갔으니까. 집에 이렇게. 재산 목록. 그렇죠. 통장 잔고. 인터뷰도 하고 다 확인하잖아요. 누가 보증도서였어야 돼요. 제가 직접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까지 했는데 그때처럼 되는 거죠. 일단 2번까지는 그렇고요. 3번은 백신 여권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에는 모든 게 담기게 됩니다. 의료정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도원 앵커의 모든 게 담기게 됩니다. 저는 뭐 깨끗합니다. 그렇기도. 그렇지만 모든 게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은 개인정보를 잘 지키려 하는 추세가 나오다 보니까 비용도 증가합니다. 각각 이걸 또 담고 있어야 되니까 지켜야 되는 거고 보안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고요. 4번은 뭐냐면 백신도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죠.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고 그럼 인도 사람들은 평소에 여행 못 가는 겁니다. 못 맞으면.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 맞고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분쟁으로 축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저는 맞다고 보는데 백신을 안 맞을 권리를 상실하는 거죠. 무조건 다 맞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권 침해가 당한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안 맞으면 그 다음번에 아예 맞을 기회를 안 준다면서요. 안 맞을 기회를 안 맞을 기회를 안 맞을 기회를 안 맞을 기회를 그것도 있지만 나는 막 군대 안 가. 우리 이 프로그램 군대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군대에 오늘 많이 나오네요. 그게 나왔습니까? 어디 다녀오셨어요? 다녀왔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게. 아니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군대에 우편물 배달하고 왔냐는 질문. 제가 눈을 안 맞을 기회를 혹시 방문을 시작하냐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아니라 군대도 안 갈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안 맞을 권리가 있는데 무조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다섯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찬반 토론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미 의회에서나 정부에서는 이미 백신 여권 쪽을 거의 다 기울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아마 백신이 여권이 없는 분들은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 상당히 좀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지 말아야죠 뭐. 그런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술집 출입이라든지 백신 안 맞으면 야외활동. 호텔에 다 거기서 출입이 금지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백신 연구가에 대한 등장이 얼마나 잘 수확하게 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사를 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오늘 금융주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골드망사스가 나왔는데 정말 놀라운 eps가 나왔습니다. 10.21을 예상했는데 18.60이요.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eps 예상치를 창의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출 역시 126달러에서 177억 달러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요. 주가는 조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융주는 미리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지혜평화 체이스 역시 잘 나왔고요. 금융주는 잘 나온다 얘기했으니까 새로운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백베스 앤 비욘드라고 하는 미국의 망이 가는 소매점이 있습니다. 백화점 가보시면 계실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백화점이 있어요. 못 가봤어요. 아 못 가봤습니까? 백베스 앤 비욘드라고요. 손님보다 8위가 많았다는 그런 유명한 백화점이 있습니다. 빨리 온라인으로 턴을 못하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실 게 아니고 그런 백화점들은 빨리 온라인으로 턴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실적이 엉망 나오는 바람에 지금 7%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뿔루 항공이 의외에 지금 주가 상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가 항공사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언더웨이드에서 오벌웨이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반칙이죠. 두 단계 올라간 거거든요. 중간에 또 있습니다. 중간에 중립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더웨이드이 거의 매도에 가까운 거고 오벌웨이드이 매수에 가까운 건데 중립 없이 바로 이제 의견을 올린 거죠. 두 단계를.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주가 올라가는데 역사상 최고치가 25달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22달러는 왔다 갔다 합니다. 항공주가 지금 만약에 역사상 최고치 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는데 제뿔루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저는 안 타봤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떤 비행기인지 한번 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jp공과 체슨 역시 스피릿 에어라인 저도 이것도 안 타봤는데 이것도 역시 두 단계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사우스텔 에어라인은 매도에 중립이 올랐다는 거 그래서 일단 다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지만 항공주 찍지 마시고 항공주 딱 찍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그렇죠. z 몇 번 얘기했죠. zet et jet j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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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모더나 90% 효능을 얘기했습니다.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탄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2% 넘게 되네요. 그다음에 페트로니움은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너지 기업들 상당히 최근에 의견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에너지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적이 마이너스 10원인데 마이너스 9원을 올린 거예요. 이익 조정비를 좋아진다는 거죠. 빅테크는 원래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이고 원래 좋았던 기업이고 원래 옥시센타 페트로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모 이런 기업들은 아주 폭망했었는데 조금 나아졌다는 그겁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전교 3등이 1등하는 것보다 전교 600등이 500등하는 것 좀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그렇죠. 다르죠.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아무도 판단 안 씁니다. 오늘 장보부장님은 약물검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약간 도핑 테스트 해야 될 것 같죠? 하이퍼되셔가지고 하이퍼 아드님께서 그러면 600등하다가 500등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3등하다 1등하는 게 좋겠어요? 3등하다 1등하는 건 반기지 않습니다. 600등이 500등하는 건 정말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세요? 그렇죠. 진짜입니다. 100개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저한테 그게 중요합니다. 100개 올라온 거. 2개 올라온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으로 양으로 승부하시는 디스커버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5% 빠지네요. 지금요? 시간에서 디스커버리 커뮤니티 장 시작했습니다. 네. 잠깐 보겠습니다. 더 보고 좀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 할리 데이비슨은 또 지난번에 한번 투자에 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토바이 업체죠. 할리 데이비슨은 약간의 이제 이 기업 자체가 백인들을 상징하는 업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시지만 이 할리 데이비슨이 전기 오토바이도 만들고 하면서 조금 살 국민을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좋은데 역시 바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오토바이 타고 밖으로 나오고 이제 뭐 뒤에 같이 타고 나와서 같이 이제 바람을 쐬고 이러는 건데 비쌉니다. 되게 비쌌죠. 비쌌기 때문에 일반인데 번첩할 수 없는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약간 마이너스였는데 s&p500이 0.07% 플러스고요. 다우가 0.27% 플러스 나스닥도 역시 0.07% 다 강보합 정도 그러면 보여주고 있고요. 러셀 2천만 약보합 정도 그러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가는 것 같고요. 적어도 이번 주는 금융제가 워낙 탄탄히 받쳐질 거기 때문에 큰 뭐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제가 얘기했지만 넷플릭 실적이 나오면서 기술주의에 대한 그 뭐죠 관심도 커지기 때문에 시장을 빠트릴만한 뉴스는 별로 안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늘 파월 연주리장이 아마 연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한 주는 또한 좋은 주가 될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경부고속도로를 한 시속 140킬러로 밝고 신나게 다니신 듯한. 네. 코인베스는 아직까지 250달러에서 물량을 묶여있나요. 물량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이 결정되는 건 한 1시간 2시간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느끼면서 엄청나게 비싸게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르네요. 여러분들 워낙 좋아하는 기업이니까 테슬라는 좀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도 올라가는데요. 곧 800달러를 찍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올라와주면 13%로 쭈네요. 앞으로 가야 될 목표치가. 그러니까 제법 많이 올라온 거죠. 금방과 올라온 거죠. 5.13%? 그러네요. 오늘은. 골드만삭스도 오늘 2.8%에 오르는데요. 네. 그건 올라갈 것 같고요. 제 1표목은 체이스가 원래 약간 실적 발표하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좀 빠지네요. 1%. 골드만삭스도는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아까 거의 2배가량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웰스파고도 나왔으니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간단히 보세요.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통 빠집니다. 금융주는. 제가 얘기했지만. 그 전에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왜 빠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또 많은 격들이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내일도 상당히 재미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뭐 장 본부장님 나무랄 데 없이 늘 그러셨듯이 특히 인간적이었어요. 얘들아 내가 뭐랬니?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뭐 굳이 그렇게 표현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맞는 얘기입니다. 채팅창에서는 한나만 정정해드리면 아까 그 백신 여권 말씀하실 때 군대 안 갈 권리 있지 않습니까? 그 멘트만 정정하겠습니다. 군대 안 갈 권리는 없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없죠. 군대를 피할 권리인가? 뭐라고 했죠? 없어요. 위문 갈 권리, 면회 갈 권리라는 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장 송훈 부장님 매일 집 앞으로 택시를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뭔가 딱딱 맞춰서 이렇게 쫙 오면 기분이 아주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어제는 너무 힘들었어요. 차가 계속 걸려가지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뛰어서 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땀나고 손차고 왔고 그랬는데 오늘처럼 딱딱 와주면 더없이 좋죠. 근데 그건 뭐 운이니까 고생하고 계시네요. 다음 차요일까지 그렇습니다. 차도 잘 고쳐지고 있다고 하죠? 차는 잘 고쳐지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완벽한 그런 회복은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압박기가 뒤에 다 빠지셨으니까 그 얼라인먼트 이런 거 있잖아요. 축도 다 틀어져서 축을 다 갑니다. 밑에 드러낸 거 새 차를 한 대 뽑으시는 게 더 싸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고민을 봤는데요. 이 차가 또 제 등머리하고 다 이렇게 조용히 돼가지고 맞춰놓은 차라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더 끌려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렇게 딱 뛰어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걱정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며칠 안 나오셔도 좋으니까 꼭 건강부터 챙기세요 그러시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프로도 저 그럼 장본부장님과 같이 좀 쉴까요? 안됩니다. 오늘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의 미치다 3교시까지 잘 마무리했고요. 여도원 프로도 오늘 거의 뭐 장본부장님과 여도원 프로는 두 분이 아주 오랜 기간 알고 계셨던 분 같습니다. 그런가요? 한 2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소외감을 느낀 게 정말 오래간만 있는데 무슨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항상 되게 혼자 계시니까 맞아요. 저한테 뭐 살 빼라 뭐 이런 게 사실인데 솔직히 가족보다 더 자주 보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고맙죠. 이런 얘기해 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다른 분들은 그런데 말씀 안 들으세요? 말을 안 듣는 게 문제죠. 제가 아는데요. 장본부장님 나이가 말 안 들을 나이입니다. 제가 비슷한 나이잖아요. 귀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전 그래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저는 또 내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임무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